아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답들 편하게 하십시오.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든 이기든 어차피 저가 욕먹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일단 아무라 일로 와봐라. 네. 뭐고있어? 아 이 새끼 진짜 이씨. 이리로 와봐라. 잠시만요. 아 이 새끼 뭐해줘. 아무라야 오늘 이제 니가 어떻게 보면 전투훈련단장으로서 오늘 진짜 꼭 이겼으면 좋겠다 정말로. 오늘 만약 이긴다? 어디까지 진급 가능한지? 너는 니가 하고싶은대로 다해. 오늘 만약 이기면 진짜 하고싶은대로 다해. 진짜 진심으로. 오늘 뭐 편하게 하세요. 저봤자 어차피 제가 무릎 꿇는 것 밖에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아 아 아 아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파 대 오성. 오성 대 무파. 스피릿. 경기를 시작합니다. 기호위 고. 라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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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. 스피릿. 라로시와 스피릿. 배련을 많이 한 두 선수. 상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피 없어? 오케이. 스피릿이 이렇게 무너지는군요. 이어서 나오는 선수는 이유로. 계속 버티다가 같이 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. 루시야 버텨. 루시야 버텨. 루시야 버텨. 버티기만 해. 파이팅. 파이팅. 오케이. 오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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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파의 라로시. 계속되는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. 자 라로시의 독주를 막을. 다음 쥐자는. 정부나의 이제 배고비진에 갑니다. 다오쌍. 다오쌍. 나이스. 파이팅. 어. 진짜 개피야 개피야. 진짜 개피야. 진짜 개피야. 진짜 이대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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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는. 우리도 기피야. 우리도 기피야. 아. 숭비 개쪼났다. 아무것도 못한다. 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중요한거. 얘네 저 지금 밖에 있거든. 킹성TER 코 나왔다 코 나왔어. 어? 아. 오케. 아, 뭐야? 뭐. 어. 어. 아니, 아니. 얘들아. 아니, 뭐하는거야? 아니 크린이 아닌 거.. 개필 때 왜 이렇게 크린이 싸우는 거라는 거야? 라우스! 3연속 승리를 고둡니다!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대참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네! 오아가 해결을 해주나요? 앞에서 배울 게 왜죠? 에스카! 역시 에스카! 나왔습니다! 역시 에스카! 와 에스카다! 와.. 에스카 잘하긴 했다! 저 안경! 네! 한 대 한 대! 신중한 에스카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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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! 와! 와! 나이스! 우와! 나 체리까지 오지도 않겠다! 우리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! 에스카! 에스카! 야! 야! 나링이다! 보너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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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! 진짜! 지금 오성은 따라가는 중! 우와! 우와! 와! 와! ㅈㄴ 못하니! ㅈㄹ들! 나와! 나 진짜 개 잘해! 와! ㅈㄴ 잘하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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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근데 인분 해줘야 돼! 자줄게! 아 빨리 생각하면 안돼! 핫패스 너무 높았어요! 뒤에 자기장 곧 낙다! 맥이 렉이야! 렉이요! 아 렉 뭐야? 좀만 더 밀면 낙다 해요 저거? 희츰 메도 잘한데! 조심해!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 피 존나 많다 해줄게 해줄게 너무 호무한 죽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얘들아 해줘 집중해 개 존나 소비적이다 쟤도 카운트만 누리긴 해 형님 집중해 약간 이런 식으로 노리구나 카운터 존나 잘 들리네 천천히 해가 돼 이거 자기장 사면 해야겠다 얘 아예 안 움직이거든? 네 맞아요 먼저 선빵 안 때려 안 때려? 기무치맨 기무치맨 오와 이츠맨 나이스 오케이 내가 할게 이거는 여러분 알겠다 괜찮아 심지어 형 죽어도 돼 나이스 죽어도 돼 형 죽어도 돼 형 죽어도 돼 편하게 두대 때렸어 어어! 두 대 때렸어! 두 대 때렸어! 허무한 죽음! 하지만 괜찮습니다! 결혼식장 걸뱅이의 등장! 잘했어! 그만해 주세요! 나이스! 소리 떴다! 한 대도 안 봤어! 계산하고 있었구만! 어디 있어? 나이스! 나이스! 보여줘! 조상궁! 나이스! 이겼다! 나이스! 아니 앞에서 뭐하는 거야 얘들아! 세 명이 딱했냐 얘들아! 대달 받았다! 해라! 나이스! 나이스! 어디에 쳐 나다 weapon! 흥분하지 마자! 흥분하지 마! 흥분하지 마! 침착하게! 여기서 로태! 여기서 로태! 해버려! 김성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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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리쟁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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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리받지? 아 너무 열받지?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?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! 나 안 할래 굽박이 하지 마, 굽박이 하지 마, 설마 아! 여섯 대 맞았어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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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나와 지금부터 무파대 5성 주먹전 시작해 보도록 하죠 Here we go! 땅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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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벗개다 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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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, 두피 하지 마 나 여기 피나가 나 피나 올게 스피님 만만한 사람부터 패는 건가요?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가 궁금합니다 라로씨가 제일 먼저 준수 구멍 땅봉 오파보 자! 벌뽀가 그리고 슈트갑 숫자 우위를 5성 이 가서 갖습니다 오우성 자 오우성 가져갔습니다 잘 했어 잘 했어 김성태가 너무 잘해 저는 근데 좀 억울할게 그러니까 네 말은 해당 차이다 네 말은 해당 차이다 아니 승판이가 들이켜 오셨다고 해서 준비하세요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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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장팀에서 내려올게. 아! 누가? 누가? 해장 차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저 새끼 존나 잘하긴 하네요. 나 상퇴할 때 깜짝 놀랐네? 봉준 씨! 무릎 대신에 그 메이드 카페를 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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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릎 꿇어. 너무 좋다 너무 좋다. 나였으면 메이드 카페 했다. 아 근데 다들 고생했어. 고생했어 고생하십니다. 죄송한데 5천만 원은 아 아 예예 5천만 원 아니 그 제가 아까 전에 배팅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요. 회사 공급을 예? 회사 돈을 다 잃었다고요? 예예예 아니 왜 나도 우리 왜 먹겠다? 아니 회사 공급을 그러면 저 5일 5일 한 번 주세요. 5일 이상 충분하죠? 아 예예예 1주일 주세요. 아니 근데 얘들아 아니 공급을 아까 전에 했는데 1,700만 원이었거든? 3번 다 우리한테 걸었다가 져가지고 예? 공급으로요? 어 공급으로 공급으로 왜 도망을? 난 이제 난 우리를 믿은 거지. 사실 근데 나 그거 해도 상금 주거든? 그걸로 상금 하게 되면은 거기다 그거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. 아 아 아 나 롤 갔다 올게. 이기고 올게. 아 누나님 부실 필요 없게.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저를 그 부회장직에 임명하시는 것이 저희 회사에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야 벌뽀? 벌뽀 뭐야? 어디 갔다 왔어? 저 칼바람하고 왔어요. 아 네 상금 타왔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끌어라. 배그 비제랑 탈전하네. 아 아 아 죄송합니다. 네 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배그 비제한테 좋지 말아라니까. 이게 게임센스 얼마나 잘하는 게 그건? rico chenb 다 최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